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제대로 미쳐가지고 낄끼빠빠 온 사방천지 나대고 있는 정신나간 둘째 며느리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육아 전문직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한테 감히 질문도 안하네. 어떤가요? 이 형님 진짜 미친거 맞죠? 원제, 어느 부부가 잘못했나요?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내 부부 사이에 보라가 생겼는데요. 이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누가 잘못한건지 정확히 판단해주세요. 우선 첫번째, 글쓴이인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7살까지 다니는 대형 어른이집이라 유치원 과정도 교육하는 교사구요. 시댁에서도 모두 이걸 알고 있죠. 그리고 문제의 형님은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시조카. 이 아이는 6살이에요. 우리 부부 결혼한지 이번 딸이 3주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진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님이 저한테 질문을 안해요. 물론 보육교사 입장에서 학부모 상담하는거 되게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뭐 남도 아니고 조카잖아요. 또 제가 가르치는 애들 연령이라서 나의 지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저한테 아이가 없다 해도 형님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더 전문가인데 적어도 나라면요. 그래도 가까운 관계인데 별로 안 궁금해도 한두 번 정도는 예의상 물어볼 것 같거든요. 제 직업이 직업인 만큼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저 역시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전문적인 재능 기부로 좋은 작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형님의 자격지심이 되게 심한 거. 그래요.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제가 보육교사 에피소드를 말을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늘 이런 표정이고 반응도 그래요. 아니 은근히 어린이집보다 정식 유치원이 훨씬 더 낫다라는 식의 말투.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무시하는 말투가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냥 제가 먼저 대놓고 아니 형님 저한테 애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흔히 내가 너한테 뭘 궁금해해야 돼? 이러면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더라고. 솔직히요. 말이 좋아서 형님이지 저보다 언니도 아니에요. 그냥 생일만 몇 달 빠를 뿐이고 나랑 동갑인데 이래도 되나 싶다 이거예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고 특히 지금은 형님 혼자만 전업이니까 저는 선배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남편도 형님한테 불쾌한 마음을 표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시부모님에게 손주라고는 이 시조카 단 한 명 뿐이라 평소에 그 아이를 엄청 좋아하고 또 그만큼 자주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도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이런 거 대충 다 쌩 까버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여행만 잘 다니며 시조카 데리고 시댁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장남인 우리 아주버님은 효과 부족한 사람이고 형님은 착하고 순진한 우리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겨우 생신이나 명절때만 시조카 데리고 오는데 그나마 지난번 추석 때는 또 가족들 여행 간다고 아예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 참다 못한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좋게 이야기했죠. 형! 아니 엄마 아버지가 꽁꽁이 많이 보고 싶어하는 거 형도 알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좋게 좋게 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형님이 알게 된 건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야 그게 그렇게 신경쓰면 네가 빨리 애 낳아가지고 우리 대신 열심히 효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벌써 결혼 3년째 임신이 안 돼가지고 나는 병원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뻔히 다 알면서 네가 얼른 낳아가지고 나 대신 효도를 해라 하라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 개빡쳐가지고 저도 형님한테 제대로 응소를 했죠. 아니 그러는 형님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키워요? 이렇게 한 방 시원하게 날렸는데 형님이 풍 풍 풍 풍 이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야.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양쪽 부부 간 불화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글쓴이가 네가 또라이예요. 그것도 보통 개또라이가 아니네. 아니 보육교사가 뭐 그리 전문적인 지식이 넘친다고 그래? 도대체 뭘 물어보라는 거야? 내가 다 궁금하네. 지가 형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육교사인 본인이 전업인 형님보다 훨씬 더 낫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형님이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본인이 진상인 걸 모르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대단하죠. 형님 욕보이고 싶은 못된 심보가 그대로 딱 드러납니다. 자기가 먼저 열받게 해놓고 나님인데 그런 말 한다고 열내는 것도 너무 그지같고 다 보여.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뻔히 다 보이니까 상대조차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게 자꾸 건드려 이 그지같은 게 사람 짜증나게 2번 야 교육학 박사라도 안 물어볼 판에 진상아 너 뭐 되냐? 이거 혹시 지가 오은영 박사인 줄 아는 거 아니야? 3번 뭐라도 하나 물어보면 대답해 주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그 못난 심리 네가 전문 상담사도 아니고 그 집 아이도 다니는 유치원이 따로 있고 맨날 케어해서 가끔 보는 너보다 그 아이에 대해 훨씬 더 잘 아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네가 뭐라고? 네가 뭔데 너 따위한테 그런 질문을 해? 어? 안 물어본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건 도대체 뭔 개소리야? 헐 너는 그럼 주변 사람한테 그 사람 직업에 따라서 다 예의상 뭐 물어보고 그러냐? 네가 까놓고 뭐 물리학자고 시조카가 이과생이면 예의상 물리 문제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울금 느끼라고? 헐 형님이 자기 시부모, 누구 시부모한테 애를 보여주든 말든 자주 가든 말든 감히 네가 뭔 상관이라고 주제넘게 주둥이를 씹으려 형제가 아니고 가족 간에 좋게 한마디 한 네 남편까지는 그래 뭐 형 동생이니까 오케이하게 했어 근데 너 하는 거 보면 보통 그지 같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 그걸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쓴이는 주제넘게 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아닥하고 지내는 게 신상이 좋을 거다 이거지 4번 어? 무조건 너네 잘못이야 특히 1번 야 이거 진짜 개골 때리네 아니 니가 뭔데? 5번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뭘 물어보라는 거야? 뭐 전문가? 재능기부? 와이씨 새벽에 개빵 터지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6번 애도 한 번 안 키워본 보육교사와 애 엄마는 다르죠 24시간 5년입니다 님보다 형님의 육아 지식이 훨씬 더 높으면 높아지 님보다 부족하진 않으니까 아가리 전문가는 이제 그만 조용히 쉿 7번 애도 없는 게 애 엄마 앞에서 전문가 일할지 끌 끌 끌 끌 끌 며느리 1, 2가 있어요 제가 2에요 호칭은 빼고 쓰겠습니다 딱 봐도 쓴이가 동서 아래 동서입니다 2는 저는 결혼 2년 차 쭉 지내보니까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집안에 차례나 저사상 차리는 거 하나 없고 명절에 여행 같은 거 가도 일체 터치 안 하시는 분들이죠 뭐 잘해봐야 도달에 한 번 모일까 말까한 그런 시댁입니다 저희 아버님 정말 자상하시고 어머님도 성격이 좋은 분이세요 형님도 그래요 웃는 얼굴이고 좋은 사람 같았죠 처음엔 그런데 어머님과 하루는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형님이 어머님한테 안부 전화를 예전엔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한 통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형님이 어머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런 말을 지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녹음된 게 없어가지고 증거는 없는데 아무튼 어머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너 형님 조심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요 가족 모두가 모이면 웃는 얼굴로 시부모님께도 잘해요 그러실 뿐 아니지만 혹시나 이걸 보고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모함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슬쩍 어머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 이렇게 따봤더니 형님이 아니 어머님에 대해서는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 나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머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앵무새처럼 내가 말했지 어머님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말라니까 나 아무것도 말하기 싫어 이러면서 다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의문 만약 형님이 피해자라면 시댁 모임도 불참을 하거나 적어도 시부모님한테 웃는 얼굴을 못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웃고 좋은 며느리 되는데 뒤로는 언급조차 거부를 하는 며느리라니 너무 기괴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형님이 그렇게 하면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정말 착한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형님도 여전히 저한테 잘 돼주긴 하는데 이상하게 시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노코멘트 모드로 나오니까 너무 난감하고 수상하고 그지같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정이 좀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같은 며느리지만 진짜 싫어요 저렇게 가면 쓰고 있는 거 이거 소시오패스 아니면 뭐냐고 맞잖아요 댓글 1번 아니 니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인데 작은 며느리한테 큰 며느리 흉을 봅니까?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나 같으면 그 말을 전한 시어머니를 먼저 의심하고 조심할 것 같은데 당연히 말을 아끼는 며느리 이를 신뢰하고 말이야 안 그러니? 2번 뭐 뒷말하는 거 좋아하는 고부끼리 짝짝꿍하면 되겠네 천박한 것들끼리 끼리끼리 잘 만났구만 4번 와이씨 얜 또 뭐냐? 대가리가 진짜 꽃밭이야 야 너 그러다 나중에 진짜 큰 꽃아친다 조심해라 이 똥멍청아 대딜 끌 얘는 진짜 능지 수준이 의심돼요 사람 보는 눈이 하나도 없어 헐 4번 아니 니가 뭔데 큰형님을 떠보냐? 가만 냅둬 좀 그지같은 분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니가 훨씬 더 사패 같으니까? 아니 말을 안 하고 싶다는데 뭘 떠보고 다니는 거요? 미친 거요? 나대지마 그렇게 좋아하는 시어머니나 어? 많이 챙기고 말이지 사람 감 보는 건 시어머니나 너나 똑같구나 도대체 뭔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형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니네 시어머니 욕이라도 하면 아싸 하고 바로 고자질 하려고 그래? 그런 거구나 6번 큰 며느리가 왜 말을 안 하는 건지 바로 알겠다 니가 너희 시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인 거 바로 단번에 알아차리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너한테 말하면 거기서 더 지원해가지고 니네 시어머니한테 꼰질을 게 분명하다라는 걸 간파했겠지 아우 니네 형님 정말 사람 잘 보고 현명한 여자인 거 같아 꿀꿀꿀꿀 7번 시어머니가 자기는 좋아하니까 자기한테 형님 욕한 줄 알고 완전 신났네 꿀꿀꿀 다른 사람한테 지 욕하는 건 모르고 말이지 꿀꿀꿀 8번 아이고 그지 같은 것들끼리 참 잘 노네 꿀꿀꿀꿀 물론 진짜 형님이 나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뒷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 모를 수 있다 쳐 그런데 그걸 대놓고 떠본다는 건 참 그래요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둘 다 그지 같죠? 누가 더 그지 같은 며느리인지 1번 2번 중에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